실제로 무인도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출연자들 단체 몰카를 사실 그렇게 했던 프로그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저는 진짜 약간 포상휴가처럼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정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도 왜 이 스케줄을 좀 알려주셔야죠? 성을 하나 비겼어요. 네? 성을 하나 비겼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이 선아지. 예별로 가요. 예별로 가요. 예별으로 가요. 간다, 쉬고 간다. 쉬고 가요. 왕자의 왕자. 당신은 예별의 여행을 떠나버리네. 머리 날려. 이게 아니야. 뭐, 뭐, 뭐. 집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집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아, 리조트가 없어? 어? 어? 섬에 온다고 그랬지. 집에 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뭐야. 아, 저거 뭐 하겠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무 있죠? 오, 예. 저기 올라가서 하나만 따와도 저기가 저거. 아, 등목장. 한 명 태우면 되겠다. 내가 목만 태우면 돼. 목만을, 목만을. 양쪽에서 잡아줘, 양쪽에서. 좋아, 좋아, 좋아. 젖목장, 젖목장. 젖목장. 젖목장, 젖목장. 취목장. 젖목장 그런데 유력을 이겨내야 돼. 해, 이거 높아. 열기야, 열기야. 또 열기 높았다니까. 아, 빨리 인규로가 나무. 아, 잠깐만. 뒷에 가. 야야, 야, 나 누워, 나가. 잠깐만, 잠깐만. 나가. 아, 잠깐만, 잠깐만. 형이 뒤났어. 아, 형이 아, 형을 잡아야지. 형을 잡아야지 형을 잡아야죠 먹자 먹자 우리가 진짜 힘을 합쳐서 잘 한번 해봅시다 어깨부터 밟아요 한자리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여기 나무에 벗어야 되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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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명수 형 가자 어우 죽겠다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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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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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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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높이 맞았잖아 지금 왜 늦어진거야 경찰아 나와봐 너는 힘까지 아우 진짜 내가 너무 고파 먹지 말라 나도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 저 뒤에 있는 것도 아저씨 야 뭐야 저거 있잖아